에스더서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스웨로가 자신의 궁전에서 연회를 열어 술에 취해 고위 관료와 장군들 앞에서 권력과 불을 과시하는 장면입니다. 술과 방탕 속에서 아리따운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픈 마음으로 왕비 와스디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거절하자 그는 자존심이 크게 상하여 그녀를 패위시킵니다. 사람들은 에스더 일장을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서막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에스더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대 최고의 제국 페르시아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아스웨로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술잔치를 벌이지만 사실 그는 자존감이 극히 낮은 사람이고 바른 지도력을 갖추지 못한 무도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한없는 약자이며 하만의 상소에 의해 민족이 말살되는 처지에서도 대응할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또한 그 유대인들 중에 믿음이 확고한 용사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율법이나 안식이를 지킨 것 같지도 않은 여인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만천하에 보여주려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1장은 바로 그런 면에서 의미 있습니다. 아스웨로는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인도까지 이르는 큰 땅을 다스리려면 처리해야 할 행정적 절차가 많았습니다. 참모들과 상의하고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6개월 동안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백성이 낸 세금을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불을 자랑하였습니다. 왕이 연애를 벌인 궁전의 모습도 당대 최고의 호화로움을 자랑했습니다. 왕궁 바닥은 희귀한 보석으로 된 돌을 깔아 문양을 만들었고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연애에 사용된 술잔들은 금으로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손님들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아스웨로는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알리기 위해 술 마시는 것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속이 좁고 허영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나중에 드러나지만 아스웨로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바로 직결 처형하였고 왕비라도 허락 없이 왕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비를 장식품처럼 여기고 왕비가 말을 듣지 않자 바로 폐위시키는 옹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전혀 관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는커녕 오히려 최악의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더서 1장은 아스웨로의 이러한 권력과 교만을 통해 페르시아 제국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페르시아는 방대한 영토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그 권력의 근저에는 타인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잔임무도함이 있었습니다. 아스웨로는 자신의 부하 권력을 자랑하는 데 몰두했을 뿐 정작 왕으로서 백성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명예가 상처받으면 즉각적으로 보복하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격적 기피나 통치자의 지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힘없는 약자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는 생명의 위협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나라는 민족말살 정책을 결정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고 유대인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만의 민족말살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유대인 중 상당수가 유대로 돌아갈 기회에 돌아가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뒤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러한 억압적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제국의 폭력적이고 교만한 통치 구조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강한 믿음이나 신앙적 정체성을 가진 영웅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믿음이 뛰어나지도 않고 유대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던 한 여인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훌륭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에스더가 율법이나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처럼 왕실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먹는 신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왕비로 발탁되기 전 왕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고 왕실의 법도를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아내가 되기 위해 유대 정체성, 곧 신앙적 정체성을 숨겼습니다. 에스더의 첫 장면은 이렇게 두 가지 세계를 대비합니다. 하나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교만과 허용으로 가득한 페르시아 제국이고 다른 하나는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유대인들 신앙심도 별로 없는 그들 뒤에 서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하수에로가 벌인 연애는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의 허망함을 보여주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들의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에스더서는 세상의 논리 즉 강자의 논리나 돈의 논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망적이고 최악의 상황이지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에스더서 1장의 메시지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교훈과 적용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정한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아하수에로의 권력과 페르시아의 부유함은 겉보기에는 견고하고 찬란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교만과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화려함이 아닌 약한 자 속에서 은밀히 일하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가치인 내면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진실함이 진정한 가치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약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고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에스더서는 약자를 무시하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약자와 소외된 자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약자와 소외된 자들은 무시되거나 소외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팎에서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음을 깨닫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했지만 희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없어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였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고난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강자와 부유한 자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성숙과 섬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